네 안녕하십니까 17번째 뉴스를 듣고 내용도 읽으며 또 거기서 핵심되는 표현 어휘 가지고 영작 그래서 함께 스피킹까지 늘려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기사는 지난번에 얼마전에 그 CES 그래서 Consumer Electronics Show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뭐 전세계 어떤 전자제품 그런 취급하는 회사들이 참가하는 아주 큰 회사잖아요 그 중에서 현대 한국의 자동차회사 현대가 소개한 아주 재밌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게 뭐 실용화되지는 않고 그냥 프로로타입식으로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뭐 놀랄건 없구요 달나라 뭐 탐사선 같은 경우는 뭐 유사한게 많이 있지만 실제 정말 저런게 많이 상용화되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물론 전체 내용은 제 사이트에 오시면은 밑에 링크 있으니깐 오셔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구요 전체 내용은 좀 길어요 그래서 그 기사에 보면은 15가지 핵심이 되는 어떤 그런 제품을 소개하다 보니까는 한 10분 정도가 되더라구요 필요한 것만 뭐 알아서 듣고 읽어보시고 하시면 되겠구요 그 전체 내용은 제 사이트 제 사이트에 그 자료를 많이 올리는 다음 카페 거기에 있으니까는 일주일 동안 기사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확인 mp3도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번째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길어요 한 30초 정도 됩니다 내용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구요 그 company introduced a small model of a walking car which it calls elevate it has four movable legs that can raise the main part of the vehicle high off the ground the electric powered vehicle is designed to be used i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during emergencies or natural disasters 거짓말은 정확히 30초가 나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단어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가 어떤 거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니까는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된다 네 emergencies or natural disasters.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우선 핵심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levate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우리 승강기 할 때 그런 것처럼 그래서 뜻은 말 그대로 뭔가를 올리는 겁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래서 승진, 승격이 되다. 프로모션 되는 것처럼요. 그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도, 반드시 높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혈압이 올라갔다 할 때도 Elevate 한다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동차의 핵심이 되는 성격이죠. Movable, 그래서 move는 동사로서 움직이다, 이동하다잖아요. 그래서 Movable 하면 형용사로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시킬 수 있는 또는 움직이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Off는 부사도 되고 전체사도 되고 다 되죠. 근데 여기서는 전체사로 쓰였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Mo에서 떨어진, Mo와는 좀 멀리, Mo로부터 멀리 또는 상대적으로 Mo보다 아래로 그래서 그 내용은 의미는 문맥상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lectric Powered 하면은 뒤에 Powered, ED로 끝이 납니다. 그랬을 때는 앞에 나온 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렇죠? 그래서 Electric이니까 전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에 의해서 힘을 얻는, 따라서 전동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차가 아마도 가스나 기름 그런 거 쓰는 게 아니고 밧데리, 말 그대로 그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환경적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단어는 형용사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Search and Rescue. Search라는 거는 수색하는 거, 탐색하는 거. 그 다음에 Rescue하는 거는 구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earch and Rescue. 그 다음에 뒤에 어떤 명사가 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색구조 활동, 수색구조팀, 수색구조작업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Natural Disaster. 그래서 말 그대로 Natural이니까 자연에 의한 Disaster, 피해잖아요. 그래서 자연재해 또는 천재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mpany introduced. 네, Company는 현대가 되겠고요. Introduce, 뭔가를 소개하다. 뭐요? A small model of a walking car. 걸어 다니는 차라는 작은 모델을 출시하였습니다. 소개하였습니다. Which it calls. 여기서 It은 Company가 되겠죠. 그래서 그 회사가 불러요. 즉 현대가 뭐라고 이 차를 불러요? Elevate.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 Elevate을 차의 이름으로써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네요. 엘리베이스라고 부르는 walking car를, walking car의 카라는 작은 모델을 소개하였습니다. It has four 네 개의 movable, 아까 했죠. 그래서 움직이는, 이동시킬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움직인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For movable legs, that can. 여기서 that은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나오는 명사, leg를 받는게 되겠고요. That can raise the main part of the vehicle high off the ground. 아, 땅에서 떨어진, 그쵸? Up 됐으니까. Up 뒤에 나와서, Up 뒤에 나온 것에서 멀리. Up 뒤에 나온 명사로부터 떨어진. 근데 그냥 떨어진게 아니라 high 이니까 높게. 그쵸? 그래서 많이 떨어지게, 그 자동차의 vehicle의 주요 부분을 can raise, raise 도 올리는 거죠. 올릴 수 있는 네 개의 움직이는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바퀴가 이렇게 보면은, 그 뭐예요? 좀 이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퀴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래서 맨 밑에 바퀴가 마치 발바닥처럼 되어있고, 바퀴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축이, 그게 이제 다리처럼, 팔처럼. 그래서 뭐 사자가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모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 electric power vehicle. 전동식 차는 BPP. 그래서 뭐뭐 되어졌다. 뭐 되어졌습니까? Designed. 아,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고안되었습니다. To be used. 뭐뭐 되어지기 위해서. 뭐 되어지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만들어 고안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전체사 쓴 거 중요하구요. In. 뭐뭐뭐뭐에서. 뭐에서요?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아하. 수색 구조 작업에서. 근데 언제. During. 뭐뭐동안. Emergencies. 긴급사태. 또는. Or. Natural disasters. 그래서 이 자동차는 어떤 긴급사태나. 긴급사태니까 뭐 불이 날 수도 있겠고. 어디서 갑자기 뭐가 폭파가 될 수도 있겠구요. 그쵸? 또는. 자연재해에서. 어. 수색 구조. 탐색 구조 작업에서. 사용되게끔. 고안되어진. 아. 전동식 자동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근데 정말. 탐이 나요. 뭐 이걸 가지고 뭐. 매일. 에비데이 드라이브. 카로 뭐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정말. 어떤. 어. 산 같은데 갈 때. 글쎄요. 이제 그. 그게 뭐. 솔라. 그. 파워가 얼마 정도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 뭐. 뭐. 4시간 정도. 그래서 뭐. 한 50키로를 갈 수 있는. 한번 충전이 됐을 때. 그렇다면은.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번째 용작. 이것은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인형이다. 두번째. 우리는. 주제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고 있어요. 예. 슬프네요. 맨 마지막. 막시는. 뛰어난. 탐색. 구조견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막시가 어떤. 그. 소방서에선가요. 예. 쓴. 거기서 있는 구조견이. 이름이에요. 제가 뭐. 내용을 좀. 찾다가. 어떤 이름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예. 그거를 실제로 구글에서 검색을 한 이름입니다. 물론 뭐. 여기서는 아무 의미는 없지만요. 자. 첫번째. 답. 본인 답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우리는. 우리가 주제에서. 뭐. 하고 있는 얘기. 여기. 주제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세번째. 막시는. 뛰어난. 뛰어난. 탐색. 구조견. 이었습니다. 첫번째 용작. 같이 한번 볼게요. 음. 음. 이것은.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인형입니다. it's a doll. 인형이다. 여기까지는 뭐 쉽죠. 그 다음에 전치사 with를 써서 with. 무모와 함께 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여기서는 무모를 갖고 있는. 그래서. it's a doll. having이 되겠죠. 그쵸. with. movable. 움직일 수 있는. arms and legs. 팔다리가 움직이는. 움직일 수 있는 인형입니다. we are getting off. the subject. 아. 우리는. subject. 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원래. get off.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있다. 버스에서 내린다 할 때. get off. 더 버스잖아요. 그래서. off. 라는 거는. 어떠한 것과. 맞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예. 붙어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on. 붙어 있는 거고. 접착되서요. 딱 붙어가지고. off. 하면은.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we are getting right off the subject. 하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 막시는. 뛰어난. 탐색. 구조견. 이었습니다. 뭐. 핵심은 당연히. search and rescue. 더욱이 되겠죠. 뛰어나다 해가지고. 예. 또. 단어. 이런 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extra. 간혹가다. 발음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물론. 미국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정확한 발음은. 이루 납니다. 이건 extra가 아니에요. extraordinary. maxi was an extraordinary search and rescue dog. 예. 그래서 실제로 막시가 있으니까.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어떤 강아지인지. 그러신 분은 아마도 없겠지만. 예. 다음 시간은 다른 기사를 찾아뵙겠고요. 아. 저는 언젠가. 물론 현대 차가. 그렇게 뭐. 자국민한테도 뭐. 칭찬만 받는. 아. 자동차 회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번 차 요런 거는. 어떤 새로운 시도에 있어서는. 정말 괜찮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내용 와서 살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